이른바 라면 상무, 욕우유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빵회장 기억하시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차관리원을 폭행했다가 비난이 커지자 갑자기 회사문을 닫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은근슬쩍 슬며시 다시 회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최석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차관리원을 때린 프라임베이커리 강수태 회장. 이 사건을 두고 각종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빵을 납품받던 코레일이 해당 업체의 제품을 회수했고 업체 측은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잠시 수그러들자 지난지부터 다시 영업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내줘졌던 간판이 다시 걸렸고 영업재개를 알리는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제품을 담을 새로운 포장지와 쇼핑백까지 구비했습니다. 폐업을 안 해요. 폐업을 안 해요. 다시 또 할 거예요. 간판 용량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냥 휴업 상태예요. 코레일의 납품은 어떻게 해요? 다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갑작스런 영업재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본인이 안 한다고 또 해놓고 다시 번복하는 거는 회장님 받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업한다고 했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사업재개를 하신다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걱정됐던 부분이 해소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영업재개에 앞서 잘못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잊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